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인데요. 액션스케어가 6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보통주 신조 407만 5243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제 3자 배정의 대상자는 YJM게임즈와 3스텝스입니다. 앞으로 액션스케어는 65억원을 운영자금에 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와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6%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급등이 예상됩니다. 함께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SK스케어가 11번가의 콜옵션을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11번가 지분은 18.18%인데 SK스케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러므로 재무적 투자자들은 앞으로 SK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11번가 지분 80.3%대까지 매각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새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11번가는 이전에 IPO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기업가치 현재 평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논란들 나옵니다. 함께 SK스케어 등의 관련된 주가를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3개월간 직무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라임 세태와 관련된 중징계 처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금감원 문책 경고보다도 높은 수위입니다. 사실 많은 증권사 대표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말에 박정림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NH 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인사들도 제재를 받았는데 제재 수위는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 아시아의 최고 투자처는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방산주를 아주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도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노스로우 그룹과 그리고 보잉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방산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국 증시의 관련주들의 세부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로 코스피는 6개월간 10% 이상 상승한 바 있다라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수위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PBR이 낮다는 것에 아주 집중을 했는데요. 1배 미만입니다. 0.9로 현재 집계가 됐는데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0%, 코스닥 11% 이상 올라온 가운데 일본 증시는 무려 3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도 어쨌든 간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이 세계의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라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역시나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산주들 앞으로 실적에는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지 그리고 주가 흐름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